아 진짜요? 내일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네, 내일 또 나올게요. 본인이 만약에 콜 하시면. 네, 실례지만 혹시 그... 이렇게 직업이... 직업이요? 모델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일반 직장인이세요? 네. 근데 이런 미모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지금? 너누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댓글 한 번. 그냥 일반 직장인이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범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외모 비주얼이라든가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어, 굳이 직장인은 안 하더라도 뭐 다른 거 하다음부터 옷 가기로 하더라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게 없어요? 뭐니? 이게 없어요? 왜? 아니요, 아니요.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 혹은 말아먹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방송 재밌겠다. 아니, 모델 같은 거라든가 혹시 보면. 모델도 막 제이 같은 거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쇼핑몰 모델이라는 거. 아, 취미로? 해본 적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취미로 그냥. 아, 취미로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해본 다음에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직장인 말고? 아, 저 있어요. 뮤지컬 외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약간 연기가. 캣츠 아 화이트 앤 블랙. 젤리쿨 캣츠 오브 모더런 사이즈.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니야, 취미로 그냥 옛날에 했었는데. 예전에 했었는데. 직업으로 해보고 싶어요. 멋져. 아니, 제가 아는데 예전에 이순재 선생님도 뮤지컬 하셨거든요. 지금 이순재. 안녕하세요. 안녕. 아, 내일도 혹시 이렇게 동성동에 있으세요? 내일도 있을 거예요. 아, 내일도 게스트라고 좀 민망한가요? 네? 내일도 좀 이렇게 방송 같이 좀 하시기. 오늘 왜냐면 너무 좀 짧은 시간인데 본인이 또 아쉬워지자 하니까. 아, 내일 되면 아쉬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내일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예, 내일 또 나올게요. 본인이 만약에 콜 하시면. 아, 근데 약속은 못해요. 혹시 있으면 혹시 우리 만나면 인연이 되면 또. 그러면 제가 번호 한번 여쭤보실래요? 네? 번호. 저는 사초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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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할 거예요. 까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또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유튜브에서 제가 비즈언수심 나오거든요. 네. 호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각시장 보잖아. 둘, 셋.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인사하면 안녕.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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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